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방아래입니다. 오늘은 오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오스템 소프트웨어는 두 번에 하나로 그리고 원클릭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저희는 영상 프로그램인 1,2,1,3가 있고요. 그리고 교정진단 프로그램인 브이셉 그리고 환자 상담할 수 있는 원코디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프로그램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청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진료 입력이 가능해서 청구까지 이어지는 심평원이 인증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프로그램은 전자차트 기능이 추가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연상장비와 연동이 가능하고 전자서명까지 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클릭은 두 번에와 하나로를 통합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보험청구 기능으로 가이드를 직접 해주고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 영상장비나 환자의 상담, 그리고 교정까지 실시간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원투는 영상장비 프로그램인데 치과 내에 있는 영상장비를 촬영하게 되면 그 촬영된 영상을 보관하고 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투에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편리하게 사이즈를 제공해서 알려줍니다. 식립 위치 설정의 사이즈에 맞게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3는 3D 영상탄독 프로그램인데요. 3차원 구조물 확인을 하고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진단, 그리고 치료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CEP 이라는 프로그램은 교정진단 프로그램입니다. 교정진단 프로그램은 치과뿐만이 아니라 성형외과나 소아치과, 구강암면외과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V-CEP은 계측값을 직접 분석을 해서 교정진단과 상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코디는 환자를 상담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상담과 견적을 한꺼번에 진행을 해주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진료 동의율이 높아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연동을 시켜주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업계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